오늘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의 시작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CCTV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남부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고요. 한라산이나 오름 등반하실 때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찬 공기가 내려와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제주는 8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서 10도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5도까지 떨어져서 아침까지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밤사이에 북서풍을 타고 황사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질 기온 북부와 서부 지역은 8도, 남부와 동부 지역 6도 보이고 있고요. 성판악은 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남부 지역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높겠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